애기메시리 메시리 박박박박박 애기메시리 와 이게 다 다 그대로 익으면 얼마나 좋아 애기메시리 이럴 때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이럴 때 약불되는데 우와 메시리 애들 엄청날렸어 얘들만 다 제대로 익으면 얼마나 좋아 이쁘다 귀여워 하하 귀여워 귀여워 메시리 귀여워 아이 쪼끄만게 맛있는 열매가 대단해 야 올해 메시 많이 따겠다 저쪽에 또 한 그루 있잖아 노? 예